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운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1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 보이시죠? 미국 주시로운 대학의 미주은 채널에 서브스크라이버 즉 구독자의 수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99k가 나와 있습니다. 29만 9천명이 지금 찍혀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9만 9천 3백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 저녁에 그리고 늦어도 내일까지는요. 30만명의 구독자가 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설레이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채널을 개설한지 지금 1년 반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고요.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념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기념 이벤트 영상은 미주은의 구독자 수가 30만을 찍는 그 순간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30만이 되고 나면 미주은 채널에 하나의 굉장히 스페셜한 영상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글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읽어보고 꼭 방송에서 함께 공유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까먹어서 오늘이나 좀 발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보시는 글은요. YS킴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이틀 전에 올라왔죠. 815 머니톡에서 처음 접했고 대표님 투자 성향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모든 방송을 듣고 있으며 난생 처음으로 구독이라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저는 와이프와 교대에 근무를 하는 생산직 직장인입니다. 동갑으로 19살에 입사해 현재 43살이며 은퇴까지 40년 이상을 교대에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정말 은퇴 후에는 노후 자금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싶습니다. 하여 대표님을 선택하였고 조금씩 미국 주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1억 정도 투자하는 조금은 경험이 있는 가장입니다. 혹시나 제 글이 방송 중 간단하게 소개가 된다면 와이프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희망사항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YS킴님의 글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19살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산직 근무를 하시는데 또 와이프 분과 교대 근무를 하신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꼭 좀 성투를 하셔서 재산도 불리시고 나중에 은퇴하시면 편안한 여생을 좀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YS킴님 건강한 투자 여정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또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와이프님께 이 방송 보여주시고 내 글이 미준 방송에서 소개가 됐다 이렇게 자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오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까지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데요. 제 와이프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11월 25일 미준 1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운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S&P500이 0.23% 올라갔고요. 다우전스가 0.03% 떨어졌습니다. 거의 횡보를 한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 0.4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러셀 2000 역시 0.15%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좀 폭락을 하려나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잘하면 줍줍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막판이 아니죠. 한 초반 장만 조금 안 좋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보면요. 로블록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8.2%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런 주식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도 굉장하죠. 6.85%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200달러 다시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쉬가 6.2% 최근에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다 보이고 있죠. 레모네이드가 5.45% 간만에 조금 치고 올라갔고요. 디어가 5.33% AMD 같은 경우는 5.26% 업스타트가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쇼피파이가 3.62% 더 트레이드 데스크 3.38%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3.28% 인바이테가 3.17%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주식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떨어진 종목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개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리비안입니다. 4.17% 떨어졌고요. AGC가 2.26% 코인베이스가 1.52% 우버가 1.43% 니오가 1.43% 떨어지면서 1% 이상 떨어진 종목이 한 5종목 정도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뉴스는요. 연준의 미팅 의사록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federalreserve.gov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FOMC 미팅의 의사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입니다. 지난 1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서 미팅이 진행이 됐고요. 미팅 도중에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기사 하나를 찾아놨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몇몇의 federalreserve, 연준의 오피셜즈, 멤버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구하고 있다. 뭐를 구하냐면 조금 더 빨리 테이퍼링을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의 의사록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몇몇의 연준의 오피셜즈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Reducing Asset Purchase, 우리가 줄여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계획에 따르면 매달 매달 15빌리언씩 줄이는 것이 오리지널 플랜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빨리빨리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조금 더 커졌을 때 조금 더 재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있었던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즉 FOMC 미팅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FOMC 미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연준은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매달 매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무려 120빌리언씩 매달 매달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120빌리언을 들여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자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채고요. 또 하나는 모기지 백두 시키리티라고 해서 주택담보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 80빌리언 정도는 채권에 지금 구입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40빌리언을 이용을 해서 담보 증권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빌리언씩 매달 줄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120빌리언씩 사고 있는 거를 첫 달에 15빌리언을 줄여서 105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15빌리언 줄이고 이렇게 계속 15빌리언씩 줄여서 결국 8개월 만에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FOMC 즉 Federal Reserve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그 계획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제시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의견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변동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자 하나 더 좀 살펴보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연준의 멤버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자산을 줄이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그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문제다. 이 점을 확실하게 선을 거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어제 또 주식시장이 나중에 좋은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자 패드의 다음 미팅 FOMC 미팅은요. 12월 14일 그리고 15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3주 4주 정도를 기다려야 다음 미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에 계속해서 뭐 커다란 악재는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도 역시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dol.gov를 보고 계시죠. 자 이번에 보고 계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뭐냐면 매주 목요일날 미국 정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실업급유를 신청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니셜 클레임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실업급유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죠. 19만 9천 명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새롭게 파일링 즉 지난주까지는 실업급유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새롭게 실업급유를 신청한 사람들의 토탈 숫자가 19만 9천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요. 1969년 11월 15일 이후에 이렇게 낮은 숫자를 발표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에스티메이 나오죠. 다우존스에서 전망했던 숫자는 26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26만 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19만 9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는 무려 2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27만 명에서 19만 9천 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수요일 아침에 경제 지표 하나가 GDP 그로스 성장률이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즈업이 됐다.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요. 총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처음에 예상치를 발표하고 두 번째 수정된 수치. 그리고 막판에 파이널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수정 수치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2분기의 GDP 성장률이 보니까 수정을 한 수치가 2.1%로 수정이 됐는데요. 이 수치는 에스티메이 2.2%였으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높은 수치를 이번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컨티뉴인 클레임. 이건 뭐냐면 아까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숫자가 19만 9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요. 계속해서 매주 매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세봐야 될 텐데 이 숫자 역시 6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신호죠. 6만 명이 새롭게 좀 직업을 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총 숫자는 200만 명이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좀 스트롱 사인이 보인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컨티뉴인 클레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매달 매달 변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달만 해도 500만 명이 넘어갔죠. 그런데 이 500만 명이 넘어가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결국은 지금 20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는 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아마 줌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꽤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저와 마찬가지로 줌의 주가 때문에 조금은 신경이 많이 거슬리실 텐데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줌의 주가 하락이 조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줌이라는 기업에 조금은 장기적인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을 보시면 캐시우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이번에 줌 비디오의 주식을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크인베스가 운영하고 있는 ETF 중에 플라그십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크이노베이션이라는 ETF가 있죠. ARKK가 티커네임이고요. 이번에 이 ARKK의 줌 주식을 무려 53만 8,573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줌은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잖아요. 한 주당 200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로 산산을 하면요. 무려 1억 1,100만 달러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줌 주식을 한꺼번에 화요일날 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상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우리가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리플레이스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몇십 년 동안 비슷한 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데 이번에 거기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줌이라는 기업을 비디오를 가지고 채팅을 하는 비디오 챗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줌이라는 기업은 유니파이드, 완전히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줌이라는 기업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기업이, 그러니까 줌이라는 기업은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업이 될 것이다. Come along in many decades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스타 인베스터인 캐시우드가 그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줌에는 경쟁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라는 기업도 있고 폴리콤 이렇게 좀 오래된 기업들이 비디오 컨퍼런싱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곧 줌에 의해서 리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하이브리드 세상이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세상인데요. 이런 세상에 있어서는 레이턴시 프라버럼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레이턴시라는 것은 가끔마다 이렇게 비디오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끊긴다든지 뭐 연결에 문제가 있다든지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월드에서 줌의 경쟁력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타 하나가 나오는데요. 테크스닥 즉 테크놀리지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러한 시장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쪽에만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더 라지스트니까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다 합쳤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쪽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전체적인 규모가 1.5 트릴리언, 1.5 조죠. 이렇게 커다란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시장이고 지금 줌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한 4 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전체 줌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1.5 조 달러인데 거기서 지금 한 40억 달러밖에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줌은 아직 전체 시장의 한 0.2%, 0.3%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이런 기업이다.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이 향후의 10배는 물론이고 한 50배,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치적인 의미만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대로 줌의 성장이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가속화될는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등장했던 캐시우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투자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좀 인수합병 하나를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번에 인수를 한다. BRD라는 회사를 이번에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BRD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크립토 월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BRD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 나와 있는데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익스체인지가 엑셀레이트 하고 싶다.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뭐를 가속화하냐면 지금 웹3로 옮겨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웹3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BRD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웹3는 뭔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줄여서 이제 3라고 쓴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인터넷 세대라는 것은 포탈 웹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야후라든지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1세대 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1포인트 지로고요. 그리고 이제 웹 2포인트 지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세대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웹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직접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이 플랫폼이 성장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을 우리가 웹 2라고 보면 되고요. 웹 3는 탈중앙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중간에 이제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이 우리 같은 사용자끼리 거래가 가능해지는 이런 세상, 인터넷 세상을 웹 3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BRD의 팀은요. 굉장히 좀 깊은 엑스퍼티지를 가지고 있다.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의 전문성이 있냐면 셀프 커스터디니까 스스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커스터디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해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가상화폐를 플랫폼에 남겨두지 않고요. 스스로 자기가 하드웨어 같은 데다 저장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업이 BRD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커스터디,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니까요. 따라서 앞으로 이 월렛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시큐리티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이 크리프토 세상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를 주고 인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하지만 BRD라는 기업은 이미 천만 명이 넘는 이러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이 소식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의 관심 리스트 종목들 중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요. 리비안이었습니다. 리비안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4.17%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안의 오우너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멤버들이 어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오우너들이 프리오더했다. 아직까지는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놨겠죠. 리비안이 생산하는 SUV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IS고요. 또 하나는 RIT인데 그 중에서 RIS SUV가 이번에 딜리버리가 조금 늦춰졌다. 그래서 2022년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프로젝션이 2022년 1월이었거든요. 따라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차량을 받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오너들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RIT 같은 경우도요.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생산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프로덕션이 언제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RIS를 원래는 이제 12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1월 달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배달을 시작한다.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나와 있었는데 아직 12월 달에 생산을 시작할지 안 할지 이것까지도 좀 불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좀 먹구름이 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리비안 같은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렇게 리비안 같은 주식은요. 어정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되고 나중에 상장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이런 기미도 보이고 이러한 시기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수익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테슬라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한 1, 2년 동안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일찍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나중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불분명한 시대, 이러한 시기에는 조금은 자제를 하면서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1.05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 넘는 가치가 있는 주식을 판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요. 0.63%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건 말건 거의 상관을 안 하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죠. 화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오프로드 했다.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3만 4,091주를 이번에 추가로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1.05 빌리언 정도의 규모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를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를 할 때 내가 가진 주식의 10%를 정리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따라서 거기 10%를 만약에 다 판매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하프웨이를 넘어갔다. 따라서 반 이상 정리가 됐다. 5% 이상 판매가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총 판매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920만 주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99억 달러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10%를 정리한다면 그 의미는 총 17밀리언 정도를 판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1700만 주, 1700만 주를 판매를 해야 10%를 정리하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920만 주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반 이상 이미 정리가 된 상태라고 우리가 조금 안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전체 테슬라의 아웃샌딩 셰어,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서 한 1.7%가 이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17% 정도 되는 건데 17%에 10%니까 1.7%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반 이상이 정리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빨리 계획대로 다 매도를 하고요. 다시 테슬라의 주가가 좀 힘을 얻는 이런 시기가 다가왔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1부 마지막에도 자막 영상이 하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 하나의 자막 영상을 선정을 해서 2부 마지막에 삽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영상을 두 개나 발견을 해서 1부 마지막에도 이렇게 항해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 관련된 영상인데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YTD 실적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까지 과연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가 가장 판매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라는 그 동네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트렌드가 생기면 그게 지방으로 쭉 퍼져나가잖아요.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판매에서 어떠한 추세를 보이냐는 나중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추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한 이 자동차 판매 수에서 굉장한 수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직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될 2부에도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아있는 오늘 11월 25일 목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largest auto market is moving in terms of trends. What people are buying, what they're not buying, and the numbers look incredible for Tesla. Now, they've always been strong in California. It's always been their strongest market. But look at the surge in sales this year. Nobody's close to them. Up 64%. There you see Porsche, Hyundai, and Kia. MOTEL Y, MOTEL 3, 5th BEST SELLING MODEL IN CALIFORNIA. LET ME STRESS THIS AGAIN, NOT THE 5TH BEST ELECTRIC VEHICLE, THE 5TH BEST SELLING VEHICLE PERIOD. IT IS ALSO THE NUMBER ONE LUXURY COMPACT SUV IN CALIFORNIA. ONE REASON WHY WHEN YOU TAKE A LOOK AT TESLA'S ANNUAL SALES, THE ESTIMATES CONTINUE TO GO UP, NOT JUST BECAUSE OF CALIFORNIA, BUT BECAUSE OF WHAT THEY'RE DOING WORLDWIDE. THE ESTIMATE NOW, ACCORDING TO FACT SET, IS FOR FULL-YEAR DELIVERIES TO REACH 893,000 VEHICLES. DON'T BE SURPRISED BY THE END OF THE YEAR IF THE ESTIMATE TOPS 900,000 VEHICLES. AS YOU TAKE A LOOK AT TESLA OVER THE LAST THREE MONTHS, REMEMBER, THE GIGA FACTORY HASN'T EVEN COME ONLINE. IT STARTS PRODUCTION THE END OF THIS YEAR. WE'LL PROBABLY START TO SEE THE FIRST VEHICLES COMING OUT OF THE GIGA FACTORY NEXT YEAR, AND WE DON'T SEE THE CYBER TRUCK UNTIL THE END OF NEXT YEAR COMING OUT OF THERE. WHAT YOU'RE GOING TO SEE IS A REAL BATTLE, GUYS, IN SOUTHERN CALIFORNIA, BECAUSE IT IS THE LARGEST PICKUP MARKET IN THIS COUNTRY, LARGER THAN DALLAS AND HOUSTON, SOUTHERN CALIFORNIA. AND IT'S ALSO A NICE MIX OF BOTH THE TRADITIONAL FULL-SIZE PICKUP BUYER, AS WELL AS THE LIFESTYLE BUYER. AND THAT'S WHERE THE CYBER TRUCK IS LIKELY TO DO VERY WELL. SO NEW NUMBERS OUT OF CALIFORNIA SHOW JUST HOW STRONG TESLA IS IN THAT STATE. AND I EXPECT THAT THEY WILL MAINTAIN THAT DOMINANCE, CERTAINLY WHEN IT COMES TO ELECTRIC VEHICLES IN THAT STATE. BUT WHEN YOU SEE THE OVERALL MARKET WITH THE MODEL Y, NOW THE FIFTH BEST SELLING VEHICLE OVERALL, SHOWS YOU JUST HOW QUICKLY TESLA HAS ESTABLISHED ITSELF OUT THERE. ONULTO 귀중한 시간 내서 미존을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자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콘텐츠가 불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